야아 빨리 다 먹어 그거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먹어 안 들려요? 뭐가 안 들리다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ASMR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 봐요 왜 그래서 점수를 줄 거야?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?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 먹어 진짜 아닌 거 같아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지? 아닌 거 같은데? 너 처음 먹은 거 아니야? 오마이갓 야 진짜 찰흙맛이었어 먹을 수 있는 거네? 클레이로 아 나 안 먹을래 다름이 안 먹을래 왜 다 먹어본 거야 우리 이제 점수 줘보자 그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